그럼 토요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핵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특검법 거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가족 방탄용 거부권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총선용 여론조작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보니 예상됩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재의결권 의결 후 24분 만에 대통령실의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법안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동훈 홍보속이 밝혔듯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법 자체가 특검을 성립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니까 법 자체의 어떤 문제점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장동 관련된 사건인데 이미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돼 있고 또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특검이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결국은 현재 검찰에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지금 재판에 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법 내용을 보면 일단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쩌면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특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한변협이나 등등에서 중립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을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 주도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한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일단 이 특검이 과연 성립하느냐. 또 이 특검법의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이 야당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여당에서나 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에 따라서 바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야권은 규탄 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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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다라고 해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까?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김건희 방탄용이다. 아니면 총선용 여론조작 악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맞서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기세를 당분간 올려도 되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시대 이관섭 실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통령이 예전에 가짜 뉴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짜 뉴스가 포함된 입장들을 발표를 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라고.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고 소환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된 것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구속이 된 게 2021년 11월이거든요. 대선을 3개월, 4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 종료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비로소 수사가 금물살을 탈 수 있는 기점이 그때 겨우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환을 못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환 요청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을 못한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 이상 뭉개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쌍특검 중에서 이재명 방탄 총선 여론조작용 악법이다라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돼서 이것이 재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특검의 취지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클럽 법조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또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비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김건희 특검법보다 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이 더 높았으면 더 높았던 그런 사안인데 여기까지 반대를 해버린 것은 여권 스스로 상당히 악재를 만들어낸 거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저는 사실 야당이 총선 끝까지 이런 주제를 갖고 끌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반영한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이 주제로 한 달을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반응을 대통령실이나 여권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런 이렇게 좀 시각이 다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명칭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요. 도이치모터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을 진상 규명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법을 갖다 보면 이 특검법을 보면 다른 조항도 아니고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을 진상 규명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진상 규명한 게 목적이면 굳이 총선을 앞둔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특검을 꼭 임명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총선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특검을 해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나올까? 저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이미 2019년부터 이 사건을 갖다 쭉 보고 있었던 조국, 최강욱,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른바 무슨 윤석열 커피 운운하면서 조작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그런데 실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조국, 최강욱, 이성윤, 그다음에 신무슨,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사실은 이게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매우 의심스럽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 조작용이 아닌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잘 모르겠다. 아멘